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이쁜 다육식물 두가지 정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두가지 같은 경우는 색감이 정말로 예술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고 얼마나 이쁜지 보여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고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첫번째 다육식물 바로 이 앞에 있는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색감이 매력적인 프리즘이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아마 다육식물 조금 키워보신 분들 같으면 이 프리즘을 처음으로 보시고 일감이 어떤 다육식물을 좀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육식물 바로 티피랑 굉장히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다육식물들이 티피랑 프리즘인데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프리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보자면 프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육식물 파랑새와 티피를 교배해 놓아서 만들어진 다육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습 자체는 이 티피랑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의 뭐 팁 구분법을 알려드리자면은 티피보다는 여기 있는 프리즘이 입장이 좀 더 두껍고 넓어요 그리고 티피는 붐가루가 좀 적은데 보시면은 이 파랑새를 붐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붐가루가 훨씬 더 많고 색감도 이제 파랑새에 가까운 색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프리즘 같은 경우는 부모인 티피와 파랑새에 좋은 장점들을 약간 때려박은 것 같은 약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있듯이 이 바이톱이 티피의 느낌을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매혹의 창 같은 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이톱이죠 바이톱이 굉장히 멋있게 서 있어서 매혹의 창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매혹의 창은 아니지만 매혹의 창만큼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바이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프리즘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파랑새를 붐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붐가루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붐가루가 많고 색감도 파랑새에 가깝게 물들다 보니까 이렇게 분홍색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소장하는 프리즘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아마 저희 영상 진짜 오래 보신 분들은 이 프리즘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몇 번, 두 번 정도를 잠깐씩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다육식물이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과 혹시 이 다육식물 판매하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육식물 심어진 거를 판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택배도 물론 안 해요 저희가 택배도 안 하기 때문에 이름만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프리즘인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프리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식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봐보면 다 한쪽 보이시죠? 이런데 한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자구를 필수로 해가지고 사방대에서 지금 이렇게 점점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프리즘 같은 경우는 한몸 번식으로 이루어진 한몹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색감이 조금 약한데 겨울로 가면은 색감이 정말 이쁘게 든 게 프리즘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발톱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게 날이 서 있고 이 발톱 같은 경우는 잘못 손댔다가는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런 다육식물은 손을 안 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이쁘죠? 색감 자체가 지금 차원차원 들어가고 있는 관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홍빛감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즘의 장점 중에 하나가 키우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맞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도 많이 추천해드리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새엽 간도리스입니다 아마 간도리스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왜 새엽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새엽 같은 경우는 우리 새발낙지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새를 쓰는 게 새발나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에다 할 때 쓰는 간을 세자를 써서 잎이 가는 다육식물 잎이 가는 간도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일반 간도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새엽 간도리스보다 입장이 좀 더 길고 두꺼워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입장 좀 짧고 바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입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새엽 간도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오래된 다육식물은 아니에요 나온 지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새엽 간도리스 철화입니다 철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다닥다닥 붙은 게 철화 모양인데 이 새엽 간도리스가 일반 간도리스보다 색감이 훨씬 이쁩니다 일반 간도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탁한 색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맑은 색감이라고 할까요? 맑은 붉은색? 굉장히 투명한 붉은색? 그래서 색감이 너무나도 이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가 이 앞에 있는 새엽 간도리스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소장품인 새엽 간도리스를 보여드릴 건데 이 간도리스라는 품종 자체가 예전부터 인기가 좀 있었던 게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약간의 햇빛을 보여주면 색감 자체가 굉장히 붉게 물드는 게 간도리스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는 새엽 간도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연의 색감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여름에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햇빛만 보여주시면 이런 자줏빛 색감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색감이 조금 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붉게 타오르는 붉은 색감으로 전체가 불탈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도 어느 정도 색감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예 안 들어있는 건 아닌데 주변에 약간씩 초록색이 보이는 게 아마 겨울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이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새엽 간도리스 같은 경우도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여름을 힘들어하거나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한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무난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여서 많은 분들께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격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싸다 그런 건 아니어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키워볼 만한 그런 다육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새엽 간도리스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빛만 좀 보여주시면 이쁘게 물드는 품종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 품종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는 약간 좀 장미 같아요 우리 그 빨간 장미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는 색감이 장미를 연상케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가 이 앞에 있는 새엽 간도리스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새엽 간도리스 새엽 간도리스 어쨌든 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육식물 첫 번째로 프리즘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 새엽 간도리스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